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룡입니다. 검찰이 드디어 박지원 등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진작했어야지 좀 늦은 감이 있죠. 하지만 어쨌든 출국금지에 대해서 다행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의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출국금지시키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서훈은 당장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때리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서 미국으로부터 하여금 강제추방되도록 해서 신병을 인수하는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입국할 때 통보를 해달라 이런 입국시 통보 조치를 내린 것만으로도 검찰이 한 것은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국가정보원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 및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핵심 피해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이희동 부장검사팀이죠. 공공수사 1부와 공공수사 3부 여기는 이준범 부장검사팀이죠. 이 두 팀은 최근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해서 검찰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고 검찰이 요청하는 대로 출국 제한 기간은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훈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서 현재 LA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의민 북송사건에 연루된 키맨으로 꼽힙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은 직원들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고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의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에 강제 북송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는데 이 사건에 직통으로 연루가 되어 있죠. 국정은은 지난 6일 박지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법 위반, 직권남용죄, 공룡전자기록 등 손상죄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은법 위반,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했습니다. 법적에는 출국검지조치, 입국통보조치는 소환조사가 예상될 때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서훈 전 원장의 귀국 예상일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지난달 27일 사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발된 이후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김동연 전 통일부 장관, 이형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도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해외로 튄 게 분명하고 정의용은 미국에 출국했다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지만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여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이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조치를 안 내린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보다 강력하게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때리는 것과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국내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들어오겠습니까? 이미 튈 때 다 작정하고 튀는데 무슨 입국시 통보조치 이런 겁니까? 검찰 좀 답답합니다. 검찰은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이어서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책의 밈스라고 합니다. 밈스 실무진 조사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지원 서훈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은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특히 검찰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이 각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귀순 의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 힘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의민북송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의민북송 직후 출입국관리법과 북한선박 인원 월선 매뉴얼 등을 일부 준용해서 추방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고에 비슷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을 해왔습니다. 탈북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북한이탈주민법상 정착지원을 해온 것도 이 법률을 근거로 했습니다. 검찰은 출입국관리법이라는 것은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의민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위법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근은 외국인을 강제출국시키는 행위라면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판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검찰 판단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귀순 의민의 북송 이후 통일부가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 부처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의민들에게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난민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은 최근 통일부와 법무부가 밝힌 입장과 동일합니다. 두 부처는 최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대해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민 북송의 법적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관리법과 북한이탈주민법은 의민 추방에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강제 북송된 의민 말고 북한에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이 1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죄를 저지르고도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이 10여 명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만 돌려보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전례를 몰랐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몰랐으면 북송했어요? 검찰은 서훈 전 원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하극 공무원에게 귀순 의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 이준범 부장검사팀은 지난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이날 정의용 전 실장과 김현철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들을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러면 다음 주부터 이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마 줄줄이 줄줄이 이제 포토라인이 바쁘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검찰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망간 사람들은 특히 서훈 전 원장부터 이거는 인터포를 통해서 수배를 때리고 그 다음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강제출국 그러니까 추방이죠.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신병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치까지 안 간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도대체 뭐합니까? 그 사람들 중국이나 북한으로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까?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시간 자꾸 주면 결국은 증거인멸이나 또 다른 삼국으로의 도피를 방조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좀 더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만큼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생명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국제행사재판소에 사건을 넘겨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국제행사재판소에 넘기는 것은 대한민국이 좀 쪽팔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귀국을 안다면 국제행사재판소에 의뢰해가지고 국제행사재판소로 하여금 잡아가도록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좀 멋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폴의 적색수비를 때리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서 지금 데리고 오자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소환이 될 텐데 줄소환이 될 텐데 외국에 도망갔다고 해서 소환해서 피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검찰의 희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